자, 오른쪽 그림은 A에서 B로 가는 도로망 인데요.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는 겁니다. C를 거치지 말래요. 느낌 오죠? C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너무 많아. 전체에서 C 거쳐가는 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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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사가, 예를 들어 공사가 진행 중이래요. 여기, 여기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어. 그래서 못 간대요. 이렇게 껌 붙어 가지고 못 간대. 여기까지 이렇게 못 간대요.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하나하나 다 구하는 방식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방식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당연히 다 가르쳐 드려야죠. 이것만 답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먼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차피 이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일단 갔다 하면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안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B라고 하면 다시 위로는 못 올라가요. 됐죠? 그러면 A 4개, 즉 무조건 오른쪽으로 4번은 가야 되고, 아래로는 4번, 즉 B 4개는 있어야 A에서 B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지. A 다음에, 그 다음에 B, A, B, A, B, A, B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A 4개, B 4개 갈 거냐, 아니면 B 4개, A 4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A 4개, B 4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만 문제가 있는 거지. 배열만 하면 그것이 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8개를 1, 1로 배열을 해요. 8팩이야. 그런데 그중에 A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B 4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경우의 수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 가는 그 경우의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지.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우, 색깔이 너무, 너무 파스텔이다, 그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거 구하고, C에서 B까지 가는 거 구해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결과적으로 동시에 이 사건도 일어나야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벌써 가로 2개, 세로 2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방 구할 수 있죠.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똑같은 거. 4팩을 또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빼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빼주면 34개가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렇게 구하는 건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구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무릉덩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A에서 A에서 여기까지 간다. 여기 D라고 합시다. D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여기 세모 지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에선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다음에 세모 지점에서 네모 지점까지 오는 방식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죠. 마찬가지 동그라미 지점에서 별표 지점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형을 너무 많이 썼네. 여기 뭐 써야 돼요? 여기. 색깔로 그냥 해야겠다. 빨간 지점. 이 레드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뭘 보면 되냐? 이 빨간 걸 도착하기 전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백이 안 되기 때문에, 롤백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애들은 여기 거쳐서 이렇게 오거나 여기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럼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죠. 더해야 돼. 그래서 1하고 1을 더한 거 여기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 하나씩밖에 없죠. 다 1이야. 다 1. 여기도 다 1이고. 됐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오는 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쭉 이 순서대로 쭉 구해도 돼요. 이 순서대로 쭉 구해도 되고. 여기 2 구했죠? 그럼 몇 가지 오면 뭐겠어? 이거 두 개 더한 3. 이렇게 더한 4. 맞죠? 그럼 몇 가지 오면 이렇게 가면 5.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오는 거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구해줘야 돼요.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좀 빨리 써볼게요. 여기 3, 여기 4, 여기 5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여기 3. 이렇게 더해서 여기 얼마? 6. 이렇게 더해서 10. 이렇게 더해서 15.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아까 이거. 여기 3이죠. 3. 이렇게 더해서 4. 이렇게 더해서 10. 이렇게 더해서 20. 이렇게 더해서 35. 이렇게 더해서 5. 이렇게 더해서 15. 이렇게 더해서 35 똑같네. 30, 35 더해서 얼마? 최종 70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까랑 구한 거랑 답은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예요. 70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럼 6가지 나왔네.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당연히. 36가지죠. 그런데 전체에서 이렇게 가는 걸 빼야 되니까 70에서 36을 빼면 당연히 최종 답은 3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공사 구간이 있다. 공사 구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못 간대요. 그러면 이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는 빼고 적으시면 돼요. 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와서는 어차피 이리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시면 돼요. 이리로 돌아가야지. 얘는 여기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리로 돌아가고 이리로 돌아가고 얘네들 얘네들 숫자만 계속 구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계속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아까 우리 구한 대로 그러면 당연히 1, 1, 1, 1 쓰고 시작하는 거지. 여기 1, 1, 1, 1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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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여기 쓰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아니, 일로는 못 오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만 원래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숫자 그냥 갖다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 더해서 여기 써주시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써? 더할 게 없어. 그냥 써주는 거죠. 두 개 더해서 여기 써주고 이해가 되시죠? 차근차근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